자 종목상담 두번째시간 현대차 질문 주셨는데요 자 앞시간 못들으신 분들도 계실테니까 자 가장 중요한건 뭐다 시장판단과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했는데 지금 현재 수급은 극단적인 기관외국인 매도에다가 개인이 매수해주는 장세입니다 이러면 잘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너무 심없이 왔습니다 예전 차트를 아까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시장은 강하게 올라오면 반드시 조정을 받고 합니다 시장은 강하게 오면요 무슨 이유든 반드시 조정을 받아요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든가요 종목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작전주 외에는 그런 종목도 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과열 양상에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준비하지 않고 여기가 고점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개념 없이 계속 매수세를 늘어나간다는 부분에 여러분들께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시장이 20일도 훼손하고 그냥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는 보수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방송이라든지 뉴스 여러분들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유동성이 살아있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고 닥터케이처럼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이 잘 없었을 겁니다 왜? 그랬다가 위로 벙벙벙벙벙 날아갔거든요 어떻게? 7월 2기설, 8월 2기설, 9월 2기설 했는데 다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팔아라 이야기 잘못했다가 올라가면 개망신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하니까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들어가도록 하죠 자 현대차 현대차 어저께 던졌어요 전부 다 던졌습니다 현대차를 25만 9천 5백원 자 여기 인근인 것 같은데요 닥터케이도 매수를 한 인근입니다 첫번째 매수가 여기고요 자 두번째 매수가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없는 인원에게 매수 제시한 부분도 23만 8천원 인근입니다 시장이 시장이 돌아서기를 기대했고 만약에 돌아선다면 우선적으로 갈 종목이 현대차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조금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는데 이틀만에 33% 먹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카페 카페 들어가셔서 수익 공개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요 현대차 이틀만에 33% 수익 있죠 챙겨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따라 들어가는지 잘 모른다 방송 안내 보시면 돼요 방송 안내 방송 안내 보시면 카페 링크 걸려있으니까요 참고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실전 투자대의 리딩 입상자의 리딩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분은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33% 이틀만에 먹어내고 다 피했어요 여기 매수였습니다 퍼펙트 그 다음날 8.5% 가고 추가로 5% 가다가 욕심을 부렸어요 그죠? 그래서 못 챙겨내고 시장 돌아서면 갈 수 있다 싶어서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다 토해냈습니다 그죠? 다 토해내고 아 매도했거든요 자 뭐다? 앞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일 이탈 강하게 하니까요 여기는 전자점이니까 한번 돌려낼 수 있는 구간 한번 강하게 한번 해봤고 과감하게 무너지니까 바로 매도했습니다 이러한 지금 현대차와 같은 종목이 현재 강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 계속 차익 실현하죠 추가 하락 넣으면 더 빠질 수 있다 어디 정도? 21만원권 정도 빠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가만히 들고 있기보다는 어저께 좀 줄이는 게 맞아요 이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시장을 던지는데 어떻게 던진다? 프로그램 매매가 동반되면서 프로그램 매매가 지금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1조 1조 6천억 이상 프로그램이 때렸어요 그 안에 차익 비차익을 보면요 비차익이 얼마 던졌다? 1조 5천억 던졌어요 차익 비차익 잘 모르신다 하면요 주식 기초강의 들어가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려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들어가는지 잘 모르니까요 여기 보시면 내려가시면 주식 기초강의 있죠 여기 들어가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다른 부분도 여기 230배 이상이 있기 때문에 주식에 관한 사전이다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딱 실전에 필요한 내용만 딱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비차익 차익 차익거래는요 현선물 간의 차익 때문에 발생하는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비싼 걸 사고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비차익은 바스켓 매매입니다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꾸려놓은 그 바스켓을 그냥 매매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도족으로 던졌다 이겁니다 계속 비차익 거래 주시에 봐야 돼 1조 6천억을 던졌어요 거의 누가? 키가 내구인이겠지 그렇죠? 외구인이겠지 그렇죠?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이 올라간다 빠진다? 올라갈 확률은 없다? 빠질 확률은 없다? 빠질 확률은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 어저께 전일 매도 다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빠진다면요 빠질 확률 상당히 있거든요 왜?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났어요 그렇죠? 약간 선반영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기 지킨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만약에 월요일 아침에 미국 선물이 휘청하면서 더 쳐지죠 우리나라 시장 진짜 폭락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요 기가 내구인 트레이드라면 우리나라 기가 내구인 트레이드라면 이 모양을 보고 주식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다 2번 아니야 내가 기가 내구인 트레이더 같으면 안 살 것 같아 보류할 것 같아 1번 눌러 예이야 어떨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이 한 100억 움직이는 트레이더다 그렇죠? 주식 강하게 사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야 가진 거 던지기 바빠요 가지고 있는 거 던지기 바쁘다고요 여기 한 번 더 빵 떨어지면 끝장나는데 끝장나는데 들고 더 산다고요? 노! 그런데 누가 샀다? 개념 없는 개인이 사고 있어요 시장이 어떻게 박살날지도 모르는데 월요일날 아마 월요일날 아마 잘하면 고스닥 친자 곡소리 날 것 같아요 잘하면 그렇게 안되길 기원합니다 정말 닥터케인 인버스 가지고 있대 했습니다 주식 하락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금요일날 아침 방송에서 소개 시켜드렸어요 9시 10분에 딱 들어가봐요 오늘의 추천주 인버스 양쪽 다 딱 했습니다 사자마자 5% 사자마자 3% 넘게 여러분들께 수익 났는데 내일 더 빠져봐 더 빠져봐 어떻게 되는지 주식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참 아깝기도 하고 더 빠질 때 참 버티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더 추가로 하락한다면 일단 물량 축소하시고 반등 한번 넣을 겁니다 그게 언젠지는 잘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반등권에 매수 다시 해 들어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팀케이 은꼭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여기와 이제 접목이 되는 겁니다 자 보통 20일에 지지를 하거나 20일 그죠 우상량 유지하는 종목을 해라 하는데 지금 그러한 종목이 잘 없어요 왜 시장이 박살나면서 전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무너졌죠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무너졌습니다 대박 겨우 살고 있는게 몇개 안되는데요 자 LG전자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겨우 치키고 있는데 시장 빠지면 깨질거에요 아마 그죠 현대차 이미 깨졌고 기아차도 꼭대기 샀으면 안되구요 20일까지 밀리는건 거의 기본이구요 지금 몇종목 보는데 거의 20일을 간드랑간드랑 거리거나 20일을 크게 훼손했죠 닥트K가 추후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20일 20일을 크게 강조하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시장의 주도주 현재 각광받는 주도주를 충분한 시장상황 때문에 낙폭이 나왔을때 주워 담을겁니다 며칠안에 몇 퍼센트가 나는지 나중에 한번 인증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예전에 하루만에 10% 간거 말씀드렸죠 여기 4 딱 하니까 10% 바로 갔습니다 시장 돌아설거 같은데 딱 그랬거든 그다음날 10% 날라요 그죠 꽁이가 이거 먹었나 모르겠다 난 먹은걸로 기억하는데 꽁이 여기서 먹었다 기억난다 1번 난 기억 확실하게 확실하게 나 왜 사자마자 10% 먹었거든 그러한 부분은 전제가 뭐다 위에서 흔들릴때 매도를 잘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삼성전자 푹 빠지면요 삼성전자 안삽니다 딴거 사요 딴거 LG전자를 노릴겁니다 LG전자를요 삼성전자보다 탄력이 더 있을거에요 아마 맞다 그죠 닥터케인은 딱 그 상황을 기억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죠 LG전자가 여기를 아마 지킬 가능성이 있는데 14만원권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도주가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땡큐입니다 현금 갖고 있기 때문에 주워 담을겁니다 나머지 종목은 다음기 설명도 한번 해드리고 다 오픈할순 없어요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려 했습니다 믿을사람은 믿어봐라 했습니다 대박 수익 보장 못해요 하지만 시장상황 중요할때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도움된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상담 더 이어나갈게요 자 대한재당 저한테 질문했죠 대한재당 분명히 전략을 제시했을텐데요 22,700원 50% 에스텍파마 12,700원 배터리가 나가버렸네 대비 음 자 대한재당을 22,700원 에 매수하셨다 자 어떤게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들었다면 어떤게 잘못된 것 같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리바이벌 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추세 유지를 잘하고 여기 위에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추세를 크게 이탈하면서 20일 무너지는데 아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되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반등을 해내야 되는데 반등 못하고 밑으로 처지죠 매도하는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만약에 처지면 120일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죠 한 번 더 처지면 240일 권력인 19,000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 굳이 이 종목을 끝까지 고수하시지 고수하시지 하시지는 마시고 추가로 하락하면요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현금을 보유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주도주 군들 나중에 시장 돌아설 때 그때 그러한 종목들로 교체하시기를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아주 탄탄한 지지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19,000원은 지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왜 여기 정말 못 넘어갔는데 빵 하고 뛰어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9,000원은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천원 더 빠지는 거잖아요 5%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참 5% 때문에 지금 던지기는 뭐 탄산 아닙니까 위에 지금 상당히 큰 손실로 지금 있으니까 그러면 전략을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죠 19,000원에서 반등 나오면 반등 나오면 되는데 마지노선을 19,000원으로 생각하십시오 여기 깨지면 안 됩니다 여기 깨지면 안 되니까 19,000원에서 반등 나오면 더 가져갈 수 있는데 교체 매매 의견 드립니다 가봤자 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봤자 지금 여기 여기가 아주 강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는 뭐다 여기는 아주 탄탄한 지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다면 여기는 내 머리 위를 억누르는 내 머리 위를 억누르는 강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20,000원 이상 여기 20,300원 21,000원 여기 넘어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스텍 파마 12,700원 자 다음부터는요 이러한 종목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앞전상 주식은요 앞전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급등락하고 난리 부르습하는 종목은요 별로 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급등락하는 거는요 적합하지 않아요 투자에 자 지금 현재 상승 전환하면서 잘 가다가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게 이때는 시장이 그렇게 나쁠 때도 아닌데 먼저 무너졌거든요 이제 시장 안 좋으니까 더 세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현재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가 깨지면 여기가 깨지면 여기가 깨지면 많은 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를 깨는 12,600원을 깨는 시도가 나올 때 비중을 확실하게 줄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좀 패착인 것 같고요 하락수세 전환입니다 이제 하락수세 전환이에요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 돌려내면서 상승 전환 시도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야 된다 계속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죠 저점도 저점도 계속 낮아지는 이러한 트렌드를 이루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가 딱 무너지죠 여기 폭만큼 더한 이러한 트렌드로 갈 수 있다구요 이것은 프린트 스크린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죠 하나를 설명해 드려도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봤다 안 봤다 못 봤다 1번 아니야 본 것 같아 2번 둘러 이해해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줘요 연불리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좋은 것 같은데요 끝 그죠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 그냥 두리뭉실한 이야기 밖에 안 해요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는 사람 못 봤습니다 알려줘요 좀 있으면 자 이렇게 되면요 올라가도 여기 튕겨 내려오구요 왜 여기가 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장이기 때문에 여기 가도 튕겨 내려오구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죠 이렇게 이렇게 트렌드를 이룬다구요 이렇게 왜 여기 폭만큼 여기 폭만큼 이렇게 빠진 빠질 수 있는 트렌드를 이루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구요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비중축소 의견입니다 매도 의견이에요 첫째 여기는 어떻게 됐었어야 된다 그 이전 상황에서 이렇게 무너지지 말구요 이렇게 무너지지 말고 이렇게 갔었어야 된다고요 어떤 트렌드로 아이고 선으로 바꾸자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갔었어야 된다구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다 이렇게 못 가고 확 무너졌어요 그죠 그럼 여기가 뭐다 여기가 넥 라인이에요 못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언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고점 찍고 이렇게 무너지죠 이렇게 하락 추세 안 하는게 좋아요 안 하는게 그죠 그러면 한다 하면 한다 하면 여기는 니가 말하는 우상량 돌려냈네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이런 구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음봉 크게 밀리죠 매도해야 돼요 일부 그죠 그것은 여기에 여기에 지지저항을 따지면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딱 가가면 무너지죠 그죠 다시 여러분들 타이머신을 타고 되돌아 가봐요 되돌아 여기에서 무너지는게 이유를 한번 대볼까요 왜 거기서 무너졌는데 여기 가봐 여기 가봐 전부 여기 좁히다는거 있죠 아까 경상도 사투리 저 뭐 좁히다는거 아무 의미 없는거 아니에요 뭐다 저항이에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계속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 던져야 될까요 안 던져야 될까요 음봉을 무너지면 던져야 될까요 안 던져야 될까요 던져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알아요 여기까지는 이 추세선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요렇게 그리든 그죠 뺏기 안되는데 여기에 추세선을 그릴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없었는데 야 이거 강이 좋다 음 딱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할 수 있다 여기를 고점을 찍고 내려온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를 끌 수 있습니다 이 추세선의 위력이 나중에 어떻게 발휘된다 약간 뺏다게 해요 인정하시고 요렇게 좁히다는거 긴 꼴이 달리면 절반 정도다 렉이 요 렉이 잘 몰랐지 요렇게 꼴이 달지 절반 정도다 기준 이게 지금 모르죠 지금 저기에 선을 딱 끊었죠 기가 막힙니다 추세 가볼게요 여기 밖에 기준 안했어 딴거 기준 안했어 추세선의 위력이 이거에요 딱 맞고 내려오죠 와 신기하죠 다른 종목도 해보세요 다른 종목 나중에 해보세요 신기하면 댓글 남겨요 거기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뚫는듯 했으나 못뚫고 내려오죠 실패 그죠 회필 또 여기 보면 또 볼린저 밴드 상단 있네 그리고 요기 앞전에 추세 추세 여기 무너진 하락추세 여기에서 딱 무너진 자리를 또 기준으로 해보면 전 고점이네 앞전 직전 고점이네 여기가 무너지는거 이상할 바 없어요 그죠 볼린저 상단은 볼린저 밴드 상단은 뭐다 내도 그죠 장이거든요 여기 또 여기 또 맞고 내려오는거 보이죠 와 신기하네 신기하네 이상하게 껐어요 노 여기 여기 기준을 딱 껐다 했습니다 여기 가니까 튕겨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못지키내니까 여기 여기 또 튕겨내려오고 여기 또 튕겨내려오고 그죠 자 이번에 돌파했어 그럼 어떻게 되야됩니까 여기를 안 무너뜨려야되요 12700원 이렇게 돌파했으면 여기를 딱 안 무너뜨리고 올라가야되요 그런데 빵 깨지면서 추세 안으로 다시 회기 추세선 하나 더 끌 수 있습니다 당장 딱 유용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거 여기부터 여기 끌 수 있어요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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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고점 이해되시죠 여긴 여기 고점 끌고 그럼 어떻게 된다 저항이 많아요 작아요 저항이 많다 이번엔 7번 눌러 얘야 저항이 많아요 작아요 여기 위에 전부 내 머리 위에 전부 저항이라니까 여기까지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잘 못 올라간다가 기본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깨지면 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비중축소 의견입니다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자 너구리님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웃어가지고 아 배고프다 너구리님 우리 집에 라면이 딱 너구리가 있던데 아 그러고보니까 점심을 안 먹었네 점심 안 먹었어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4만 5백원 아 배고파 딴 전문가들 보면 거래량 실린 윗꼬리를 세력이 매집한다는데 세력이 무슨 매집 매도지 매도라고요 매도 호중 자 매집이면 올라가야 되겠지 빠지네 무슨 매집 윗꼬리 달지 윗꼬리 전부 장 아까 방송 와중에 윗꼬리 달면서 처진 종목들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까 다시 팝콘님 종목 보면 돼 죄송합니다 자 이 윗꼬리 매집이라고 박살났네 매집애네들 어떤 전문가가 그런 소리야 니 아이고 윗꼬리 달고 거래량 터진 매집이라고 매집애넘들 박살났네 고것만 딱 이야기할게요 모토렉스 어디갔냐 뭐 윗꼬리 단거 매집 매집에다 연락이 박살났네 박살났어 여기는 뭐 올라갔다 치자 이거 정상적인 종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윗꼬리 달고 빠지는게 거의 대부분 윗꼬리 달고 빠지는게 거의 대부분 반대예요 가지고 있는데 윗꼬리 달면 매도입니다 매도 그게 기본입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 아 배고파 아까는 찔찔 짤다가 이제는 또 웃고 있네 감정이 솔직해서 그래요 닥터케이가 가수 출신이거든요 좀 이따가 여러분들 위로가 될 수 있을만한 노래 라이브는 안되겠고요 쫓겨날 것 같아 그래서 영상으로 한거 같이 뭐 들으면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나중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4만 5대간 자 중요 지지대를 이탈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멀쩡한게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0일 60일도 깨고 내려오면 안좋은거거든요 어저께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 날입니다 시장도 안좋고 60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20일 60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깨고 내려왔어요 일단 120일에서 지지 한번 했습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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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평선의 성질에 의하면 이렇게 지지할 때는 지지할 때는 그쵸 밑에 깔아놨을 때는 지지의 역할도 하는데 이거는 이탈을 살짝살짝 하면서 많이 올라오죠 이런 특징들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특징들이 다 있어요 보면요 근데 이게 무너지죠 여기 위 뭐로 바뀐다 여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여기 내버리위에 저항 많죠 이제 그러면 본인 단가 본인 단가가 엄청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본인 단가 반등시 매도 의견입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 더 쳐지면요 밑으로 많이 열려 있습니다 더 쳐지면 32,500원 31,000원 건때로도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다행히 지지하면서 반등해야 되는데 종목이 나빠서 그러기보다 시장이 박살나면 이거 버틸까요 빠질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저께 매도를 비중을 줄였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절반이 무슨 말인가 하면 렉이 꼬리의 절반 꼬리의 절반 아까 무슨 종목이었지 자 요렇게 있잖아 꼬리 있잖아 그러면 추세선을 여기서 껍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껍지 말고 큰 차이는 없는데 왜 매매가 된 상황이잖아 올라갔다가 쳐졌으니까 한 중간 정도 하는 게 더 낫다 더 낫다 여기 중간 정도 요렇게 오케이 요기 꼬리의 중간 정도 밑에 꼬리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밑에 꼬리도 여기는 꼬리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요 꼬리 약간 있지 요 약간 중간 이렇게 그러면 아까 추세선 이건 추세선 강의 올려야 되겠어 추세선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해드려 추세선과 지지화 저항 여러분들 대단한 기법 필요 없어요 추세와 지지화 저항만 알면 끝이라니까요 게다가 수급 그죠 자 그러면 딱 봐요 여기 기준으로 볼게 요 이 종목은 이렇게 가고 있었어 이렇게 야 왜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이거 추세선을 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 아직까지 여긴 기준 없어 야 하나가지고 진짜 설명 확실하게 해드리지 어디가 돈 내고 봐야 되는 강의입니다 진짜예요 여기 안 무너뜨리면 된다 이거야 이 추세 안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나중에 보면 되죠 여기 딱딱 가요 여기에서 추세는 하락 추세를 굳이 여기 끌으라면 고점과 고점이 여기 이렇게 끌을 수 있겠지 어머나 어머나 20일하고 매치되네 20일 돌파하면서 돌려내기 시작하죠 이제 추세 여기 단기 추세 그죠 요거 안 깨지면 양호 여기 안 깨지고 여기 안 깨지면 양호 와우 와우 그죠 여기 안 깨지고 여기 안 깨지면 양호 안 깨지 안 깨지요 그죠 양호 자 여기도 이제 예를 들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딱 오면 갔다가 고점 찍고 딱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 꺼봐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기준 추세 자 그러면 여기 밑으로 튕겨 내려오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60일에 저랑 있죠 자 여러분들 다 매치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말하던 내용하고 좀 다른 거 있나요 60일이 여기 깨졌잖아 여기 무슨 라인 여기 깨졌죠 60일 요렇게 요렇게 끄면 되겠네 그죠 여기 깨졌죠 넥라인이에요 여기를 못 넘어간다 기본이에요 이렇게 추세 무너진 자리니까 여기를 못 넘어간다 기본이야 그렇게 딱 설정하고 갑니다 설정하고 여기 고점 찍었으니까 일단 손을 이렇게 한번 꺼 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만 지켜내면 아직까지 추세 큰 추세 이제 돌려내기 시작하는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어 더 밑으로 쳐진다 하더라도 여기 올라오고 있는 추세선 지켜내면 아직은 양호 그렇게 가는 거예요 판단 자 여지없이 무너지죠 일단 돌파하면 좋다 안좋다 돌파하면 좋은 거예요 갑니다 계속 돌파했어 양호 60일 돌파했어요 그러면 이 60일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요 이제 저항받고 튕겨내려오던 60일이 돌파를 강하게 양봉으로 했으니까 여기가 60일이 지지가 되는데 어머나 여기에서 일단 튕겨내려와 무슨 라인 나 이거 기억 못했어 설치 기억 못해 여기 60일 깨진 넥 라인이라고 끌어놨어요 저기가 저항입니다 또 중요한 저항대 꺼볼게요 틀린 거 있으면 이상하다면 이상하다고 이야기해봐요 여기 권역도 저항입니다 계속 밀려오죠 또 더 끄면 여기도 끌 수 있는데 좀 지저분해지긴 하는데 실제로 매매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선물 매매할 때는요 여기도 강하게 튕겨내려가지고 여기 잘 못 넘어가니까 여기 13,600원과 14,000원권 정도는 강력한 장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와 뚫었어 일단 뚫었는데 희한하게 14,000원에서 크게 밀리네 왜 장권이거든 줄 껐어요 그러면 여기 월선 이탈하면 좋아요 안좋아요 안좋은 거거든요 그 다음 아 여기서 손 끌 수 있어요 이제 끌 수 있습니다 추세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왜 제법 강하게 올라왔다가 무너지고 목표치 뭐 이런 거 끌어보면 목표치 이런 거 해보면 더 나올 수도 있고 계속 진행합니다 여기 가면 튕겨내려오고 여기 가면 튕겨내려오는 게 다 이러한 지지전 다 여기 이런 권력에 장 때문에 무너진 이런 데서 튕겨내려온 장 때문에 여기를 못 넘어가고 내려오고 추세를 선을 딱 하락추세로 여기 보면 끌 수 있는 상황에서 추세선에서 자꾸 두드려 맞으면서 내려오는 상황 자 여기 20일도 이탈해 안좋아지기 시작해요 뚫었으면 지켜야 돼 20일 그런데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안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여기 올라오던 추세 무너뜨리죠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튕겨내려와요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번째 12,000원권의 장 첫번째 여기 추세 무너뜨렸으니까 두번째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전부 저항이에요 전부 저항 저항이 많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안좋다 이겁니다 마지막 240일도 하나 남았는데 이거 무너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당분간은 쳐져도 왔다리 갔다리 좀 할수도 있어요 이평선 완전 혼조세로 다 뭉쳐지죠 이렇게 여기 올라가도 튕겨내려 올라가도 튕겨내려고 강하게 이렇게 돌파 못해내면 앞전상황처럼 이렇게 강하게 못해내면 이평선들이 모이다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꺾이기 그러면서 하락추세 전환되는 겁니다 하락추세 전환되는 거예요 지금 하락추세 전환 직전입니다 초입입니다 하락추세 240일 하나 빼고 전부 이평선 위에 다 있어요 뭉쳤죠 뭉치면 어떻게 된다 확산돼 확산 확산되는데 이렇게 위로 확산되면 참 좋을텐데 지금 밑으로 강하게 깼어요 그럼 어디로 확산된다 밑으로 확산됩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종목 상담까지 해보고 상당히 저 나름대로는 내용 좋은 내용들 많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다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죠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미국시장 다시 한번 보자면 60일을 이탈하려는 그 이전에 다우전스 20일을 큰 음봉으로 이탈했다 오늘의 강의 주제 앞에 방송 참고하시면 돼요 20일 기법으로 따졌을 때 20일 이탈 크게 하니까 좋아요 안좋아요 안좋고 이탈한 21선이 앞전엔 지지 역할을 했다면 이탈되고 나니까 올라가도 어떻게 된다 튕겨내로는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61선을 거의 이탈할 듯 말 듯한 장대 음봉으로 어저께 미국이 깨졌어요 그러면 추가로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 올라와도 튕겨내려가는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는 아주 미국시장이 안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나스닥도 20일 이탈했어요 60일 인근까지도 크게 밀릴 수 있는 상황 그렇다면 미국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빨리 이 추세로 복귀할 수 있는 그죠 60일 다우전스는 60일을 지지하는 모습 나스닥은 20일을 재탈환하는 모습이 나오느냐 여부 체크해 보셔야 되겠구요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강해지면서 환율이 강하게 반등합니다 환율이 더 올라가면 지수에는 안좋아요 그 부분도 체크하시구요 우리나라 시장도 20일 코스피 이탈하고 코스닥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수를 하면 된다 안된다 관망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사두로는 개인들 추가 선실락이 훨씬 확률이 높다 월요일날 만약에 한 번 더 갭 하락으로 무너진다면 신용 민수물량들 엄청나게 나오면서 추가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상황 월요일 아침에 본인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땡큐 수익 공개되었습니다 카페 링크 방송 안내 했으니까 찾아가시구요 한 번 챙겨보실 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인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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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부탁드려요 금원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